민경언니랑 허벅지 씨름을 한 번도 쥔 적이 없습니다. 근데 그거 봤어요. 수박 깨는 거. 한 방에 깨뜨렸잖아요, 그렇죠? 수박 깨뜨렸다고? 빨리 내가 보고 싶어요, 진짜 둘이 하는 거. 의자 한 번 갖다 주십시오. 저도 허벅지 씨름을 한 번도 쥔 적이 없습니다. 처음부터 얘기 잘 모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. 민경 장군대 이장군. 자, 준비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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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주셔야죠! 힘을 주셔야죠! 죽고 있습니다. 아니요, 저거. 다운다! 힘 좀! 다운다! 힘 좀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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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둘! 셋! 셋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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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까지! 여기까지! 자, 여기까지! 오늘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누나! 나 사실 조금 더 버텼어, 난 벌렸어 벌렸다잖아, 바로 자신감 있었던 거예요, 처음부터 자존심을 지켜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랑은 거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여자들이랑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저도 여자들이랑은 안 해봤어요 제가 해본 남자들 중에 제일